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주작인지 그것도 아니면 기출 변형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완전 거지같은 봅시다. 제목 지가 괴롭혀가지고 퇴사한 후임에 SNS를 계속 염탐질하면서 개빠락하는 미저리 너 조만간 교도소 가겠다. 원제 신입 버릇을 고쳐주려고 신경을 써줬더니 적반하장이에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희 회사 신입이 너무 소심하고 사회성이 하나 없어서 통상적인 업무 피드백만 했는데도 심하게 기가죽고 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한거에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한테 팀장님 저요 얘랑 도저히 일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다른 부서로 보내라 해서 보냈거든요. 그런데요 또 그 부서에서는 얘가 일을 또 잘 배운다고 하는거에요. 얘는 분명 제 기준이 우리 팀에서는 일을 오지게 못했거든요. 그지같이. 그런데 다른 팀에 가가지고 일을 잘해버리면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말한 저만 나쁜 년이 되는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좀 난감하기 때문에 그 팀 제 동기가 있거든요. 동기한테 연락해가지고 야 너무 잘해주지 말고 일을 좀 천천히 배우게 해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효과가 있었는지 그 팀에서도 일을 못하겠다고 막 난리치다가 결국 회사를 나가버리더라구요. 그런데요. 이게 또 금방 업계 내 다른 회사에 취집을 하더니 아니 취... 아 나 진짜 철진가 봐. 취집이 아니고 취업입니다. 취업하더니 그럭저럭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더라구요. 그런데 자기가 일을 못했던건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끼게 했어서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두번째 부서에 가도 전 부서에서 나를 괴롭히던 사람의 동기가 또 나를 괴롭혔는데 아마 내가 일을 계속 못해야 자신이 면이 서니까 그렇게 하라고 연락을 했을 수도 있는 것 같다. 뭐 대충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이거요. 완전 피해 망상 허언증 심각한거 아닌가요? 나를 저격한거잖아. 제가 막말로 뭐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부서에 제 친구가 있다는거 그거 하나만 보고 즉 정황만으로 근거도 없이 추측을 하는건 도대체 무슨 피해의식입니까? 내가 그런 말하는걸 지가 봤냐고? 혹시 이런 정신병 같은게 있나요? 망상증인가? 아니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그게 맞다고 확정지어 말을 하는건지 너무 기가 막히고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게 했어요. 지가 정말 잘할 사람이었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든 말든 끝까지 잘했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남탓만 하려고 저러는걸까요? 인생을 왜 저렇게 살아? 그래서 정신좀 차리라고 SNS에 부계정을 파서 참교육시키는 글이랑 댓글도 여러개 달아줬는데 그거를 잃고도 정신 못차리고 살더라구요. 오히려 정신차리게 글 써주고 가르쳐주는 행위를 이것 봐라 역시 나를 계속 괴롭힌다 이러면서 나는 이제 자책을 하지 않겠다. 이 사람들이 이상한거 맞다 이런 소리 해대는데 어쩌면 좋죠? 얘를 계속 이렇게 살게 놔둬야 하나요? 참 안타깝네요. 아니 어떻게 선배의 충고를 이딴 망상을 하는거야? 뒤에 다 있습니다. 댓글 1번 뭐요? 이미 퇴직한 사람한테 SNS 부계정까지 파가지고 댓글 달면서 참교육을 해줬다고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준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거 괴롭힌거 맞고 절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진짜 너무 이상하다고요. 아니 그냥 당장 병원부터 가보세요. 2번 와 레알 정신병 걸린 년 같네. 니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 미친. 남의 귀한 자식 피눈물 나게 하지 말고. 너 그러다 벼락 만든다. 3번 16기 영숙과 영자가 짬뽕이 되면 그게 바로 당신이야. 진짜 개 못해 처먹었네. 너는 그 사람 퇴사하기 한 원흉이고 노동청에 신고 안 당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살아도 모자랄 판인데 뭐 또 SNS까지 가가지고 집착을 해 소름돋게. 혹시 그 신입한테 자격지심, 그지같은 열등감 그런거 가지고 있는거 아뇨? 맞지? 아니 열이 다 끝난 마당에 도대체 왜 그러고 살아? 바로 너같은 악마들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괴롭힘으로 자살하고 그러는거요? 너 진짜 벌받는다. 4번 네가 한 행위들, 그거 대부분 회사에서 징계사유고 직장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고소도 가능해요. 아씨, 내가 이런 년을 만났어야 했는데 이런 쓰레기들도 경찰서 끌려가 조서로 닦아주니까 사람새끼가 되더라고. 5번 다른 팀가서 일을 잘해버리면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말한 저만 나쁜 사람이 되는거잖아요. 그래서 좀 난감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바로 이게 괴롭힌게 맞다는 증거야. 어? 괴롭힘 너만 괴롭힌것도 아니고 사주까지 했네? 거기다 그 팀 동기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너무 잘해주지 말고? 블라블라 이랬다고? 헐 에라이씨. 너도 똑같이 당하는 날 반드시 올거니까 기대하고 살아라. 6번 싹수 좋은 신입을 이런 거지같은 사이코들이 다 잘라버리니까 그렇게 퇴사를 해가지고 다른 회사에 뺏기는거지. 그래서 뭐 죽정이들 그리고 못난이 신입들만 남기고 점점 도퇴가 되어가는겁니다. 그러다가 시궁창에 풍덩 빠져서 망하는거지 뭐. 8번 야 이거 완전 개또라이같은 놈이네 이거. 지능이 박살나가지고 지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어. 헐 SNS. 9번 난 뭐 그렇다. 요즘 하도 막 묻지마 흉기난동에다가 살인예고 글까지 놔두는 세상이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하느니 차라리 너처럼 여기 들어와가지고 정신병을 해결하려고 하는게 더 나은거라고 본다. 쓰니 힘내고 좀 쪽팔리더라도 병원은 꼭 가봐라. 네 됐으니. 아니 병원은 저 신입이 가야지. 멀쩡한 제가 왜 갑니까? 저랑 친한 동료도 야 걔 좀 ADHD같다. 이런 말을 했다구요. 동료가 이쪽으로 지식이 있어요. 니가 뭘 알아요? 10번 어이고 알소기업 다니면서 별 바락을 다 떨고 사네. 끌 끌 끌 끌 끌. 네 됐으니. 저는 대기업이고 그 신입이 이직한 데가 바로 알소에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알소 다니는 분이 많아서 그런가 그 신입한테 감정이입을 하는 것 같네요. 같이 일하는 동안 일을 너무 오지게 못해서 나 진짜 힘들었는데 알소에 가서 잘한다는 말을 들었는지 얘가 기가 좀 살았더라구. 어이가 없어요. 2번 그래서 님 지금 어디 대기업 다니는데요? 대기업에서 근무하기 싫다고 다른 후임을 부서 이동시키는 경우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 솔직히 말해요. 님 알소 맞죠? 12번 네 그래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당신 생각이 옳아요. 이제 곧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방문해가지고 님을 모셔갈 겁니다. 따뜻한 곳으로 네 됐어요. 이 쓴이는 지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정신 상태가 진짜 혼미하고 이상하고 너무 무섭고 그래. 저러다가 언젠가 제대로 걸려가지고 처벌 꼭 받길 바랍니다. 어우 소름끼쳐. 네 됐으니. 저희 회사에서는 전부 다 그 신입이 이상하다고 했는데 저희 회사 대기업이고 신입이 나가서 이직한 곳이 바로 알소라구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겠냐구요? 여기 보니까 대부분 알소에 다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신입한테 감정이입하는 거죠?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이래서 사람이 좀 고치라고 속담을 해줘도 나쁘기만 받아들이고 안 들었구나. 어우 답답하다 진짜. 자 니들도. 네 됐으니. 저도 대기업 다니는 사람인데요. 근데 대기업 직원의 말은 일리가 있는 소리고 알소의 말은 걸러야 되는 겁니까? 이유가 뭐죠? 2번. 어이고 정신 승리하는 꼬라제보소. 불특정 다수가 비판하니까 인정을 하거나 팩트로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입에게 감정이입이 이랄지. 끌 끌 끌. 진짜 미치겠다 너. 3번. 오히려 평은 좋아요. 남을 특히 자기 아래섬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실적 올리고 그렇게 자기 업적인 양 떠들고 다녀서 윗사람들 보기에는 어이고 일을 잘하는 친구구만? 이렇게 보여진다고. 이게 실제 그래요. 내 경험이야. 야 이 글 주자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더 빡쳐 확 죽여버리고 싶네. 레알 정신병자가 이런 건가 하고 보고 있어요. 끌 끌 끌 끌 끌. 11번. 야 너 예전에 고문건 후임이 어쩌고 저쩌고 글 썼네. 걔 아니냐? 맞지? 딱 걸렸어. 네 됐으니. 저도 그거 봤어요. 저희 신입이랑 참 비슷하긴 하더군요. 근데 저희 회사는 알소가 아니고 지역 내 탑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곳인데 저렇게 일을 못하는 애도 입사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입사 시험 성적이 높았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못 믿겠더라고요. 2번. 이제 알겠다. 남 잘되는 꼴 절대 못 보는 전형적인 게스 사이코네. 끌 끌 끌. 3번. 아니 그러니까 너 어디 다니냐고 이년아. 왜 말을 안 해. 못하는 거야? 4번. SNS 염탐질까지 개음침하네. 너 조만간 고소당하겠다. 5번. 그래 어딜 가나 꼭 이런 또라이들이 하나씩은 있더라고. 근데 정말 웃기는 건 지들이 진짜 뭐라도 되는 줄 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주작이 아닐까 이런 말씀 드린 거는 이 내용을 가지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남 잘되는 거 죽어도 못 보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막 찢겨 나가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아랫사람 괴롭히는 재미로 그렇게 살면서 자기는 되게 합리적이고 착한 줄 아는 그런 악인들 많잖아요. 제가 왜 이게 주작일까 아닐까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진짜 글로 올렸다는 거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지가 착하다. 나는 합리적이고 후임을 위해 말을 해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글을 올린 거면 얘는 진짜 언젠가는 큰 일을 터뜨려가지고 제대로 소송을 당하거나 개털될 거고요. 그리고 반대, 즉 이런 일을 당한 후임이 한번 연마가 봐라 하고 글을 올린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주작을 얘기한 거지 이런 생각,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만 자기도 못된 걸 알기 때문에 겉으로 티는 안 내거든. 자기 속마음을. 그런데 이렇게 드러낸다는 건 이빨을 드러내는 건 다른 영역이잖아요. 제 말에 동의를 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동의를 안 해도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기 있잖아.